한국거래소는 오늘 지난주 거래된 개별 종목 48건에 대해 투자주의 및 경고, 거래정지 등 시장 경보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관련 종목에는 주가 변동폭이 컸던 정치인 테바주와 디지털 화폐와 리튬 관련주 등이 주요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집니다. 주요 불공정거래 의심거래에는 미공개 정보 수령 뒤 공시 이전의 주식을 집중 매수 또는 매도한 사례 3건이 포착됐습니다.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거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.